드디어 우리 둘의 시간이 됐군요. 혹시 핸드크림 있으실까요? 핸쿠 핸쿠 제가 또 며칠 전에 플렉스 했죠. 이거 근데 뭔가 형이 좋아할 만한 형이. 내가 좋아할 만한 형을 골라서 샀다고? 바로 록클랑에서 산 블랙베로윅 핸쿠입니다. 완전 밀드 몇 시고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단둘 이렇게 가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뭐 하러 가죠? 꽃집. 꽃집에 가서 꽃꽂이라고 해야 되나? 몰라 뭘 만들기로 했는데 우선 꽃집을 갑니다 꽃집. 제가 평생 한 번 가봤거든요 꽃집을 그때 저희 리얼리티. 진짜? 그때 저랑 이거 꽃집 말고 가보고 싶은데 있어요? 캠핑하러 가보고 싶고 지금 계절이 맞지 않지만 스키장 스키장 저 스키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가봤지 나는 스키는 어렸을 때 못 배웠고 모두 친구들이랑 모두 타는 거 배웠었지. 저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이거 말고 형이랑 뭐 할지 6월 달에 한자어링 3가 개봉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곡본을 봤는데 규빈 형 아주 눈물 콧물 다 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발상인데 제가 또 해외 공포영화는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국은 왜 무섭고? 약간 정서가 다르잖아요 해외에 그건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약간 악마 이런 쪽은 안 믿거든요. 내가 안경을 맡기고 왔거든. 같이 갔잖아요. 맞아. 근데 그 색깔이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약간 걱정돼요. 아 그것도 색 그거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색깔로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색이었어요? 그냥 약간 검은색에서 눈이 약간 보일 정도? 너무 투명하지도 않고 불투명하지도 않고 약간 띵뚜 같은 띵뚜 썸글라스 띵뚜인데 약간 검은색으로 띵뚜 눈이 나오니까 너무 힐링이 되네요. 약간의 드라이브도 또 우리 둘이 감성이 잘 맞췄네. 게임성 소울메이트로서 게임성 메이트로서 게임성을 한번 보내 봅시다. 예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와우 이런 곳이 있었다니. 예쁘다. 예쁘다. 죄송합니다. 대박. 예쁘다. 꽃돌로 도착했어요. 꽃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꽃 향기가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꽃꽂이를 해야 되나 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꽃 중에서 각자 어울릴 법한 꽃을 한번 골라주기를 해봅시다. 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저는 쿨톤입니다. 쿨톤. 쿨톤이요? 쿨톤이면 약간 밝은 게 어울리겠네요. 근데 왠지 나는 이 노란색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 파란색. 파란색. 뭔가 파란색이 여기 딱 도착했을 때부터 이 꽃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플라워 포켓이라고 하죠. 플라워 포켓. 요즘은 이렇게 포켓 안에다가 꽃을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대요. 진짜 맛있죠. 꽃을 이렇게 좀 지니고 다니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벽에 걸어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가방에 달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귀에 걸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진짜. 서로에게 주는 선물로 한번 아 좋아요 좋아요. 얘 궁금해요. 얘는 아무 냄새도 안 날 것 같긴 한데 약간 뭔가 신기한 향이 나요. 이상 냄새 나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어? 이거는 되게 꽃 향기가 되게 좋아요. 똑같은 종륜인가? 뭔가 아무 향도 안 나긴 한데 냄새 좋은데? 어 그래요? 코가 막혔나? 델피늄. 델피늄. 이게 너무 예쁘다. 어? 얘는 약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 누가 꽃이지? 누가 꽃이지? 꽂아주고 할까? 어 뒤에다가? 난 아까부터 이거를 꽂아주고 싶더라고. 저는 얘 꽂아줄래요. 얘 귀여워요. 여기? 네. 완전 잘 어울리는데? 괜찮아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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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방울 단 것 같이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이런 무난한 실버죠. 어? 나도 실버로 해야지 그럼? 이거 어딘에 줄 거야? 침대에다 걸어놓거나. 침대는 휴식의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휴식이니까 눈을 휴식하려면 초록색이.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부터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가 귀여운 거 같죠? 꼽아줄까? 얘가 약간 똥 모양 같고 귀엽다. 메인이 되는 색깔 하나랑 서브가 되는 색깔 하나를 고르면은 맞아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메인 색깔을 얘가 내가 잘 어울리는데 좀 괜찮아요. 길이 대부분 짧았어요? 응. 응. 약간 제대로 힐링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약간 이렇게 대보면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때? 내가 다시 끊어줄게. 잘 어울리네. 약간 새로운 취미를 찾은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 노란색과 보라색이 잘 어울릴 거 같아서. 맞지? 노란색을 뺄까? 아니면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진짜 안 한대? 이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다 예쁜데? 이거랑 이렇게랑 이렇게. 뭐가 예쁘지? 이게 예쁘다. 너무 길게 했나? 예쁜데? 그래요? 규빈이 형이 데이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데이지 꽃을. 맞아요. 색이 이렇게 하세요. 푸른색 챙기 넘치는 색깔로 유정이의 잠자리를 밝혀줄 친구들입니다. 제 잠자리에 그게 마음껏. 무드등. 예쁜데 나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어. 지금 이 색깔 조합. 너무 귀여운데? 이거 봐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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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는지 봐주세요.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근데 이게 좀 덜 핀 과거를 좀 넣어서 나중을 위해서 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이 밑에까지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꽃잎을 예쁘다. 아닌가? 빼는 게 낫나?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 색깔이 없냐, 진짜. 아 이거 안에 거 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더 예쁜 거 같아. 아 그래요? 예쁜 걸? 그만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널 위한 선물이야. 고마워. 이거를 제가 잘 어울리나요? 아 근데 형이 진짜 데이지 입고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어때요?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했지만 그래도 또 침대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선물한 그런 꽃의 향을 둘 다 맡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시면 음 그러네. 꽃들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약간 더 재밌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간간히 이 꽃들의 근황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규빈 씨. 안녕. 안녕. 이제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요. 약간 조합 되게 잘했다. 근데 제가 더 잘 만든 거 같아. 난 내게 좀 더 잘 만든 거 같아. 너무 춥다.